먹어보니까 창으로 고소하고 누룽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넣어주니까 아주 새로운 식감과 맛으로 나오네 운하가 있는 봉가진 한정식당 50년 가까이 한식만 정진해온 우리 봉하원 기능장님의 집인데 또 이렇게 직접 그림까지 그렸더니 참으로 예술가하고 요리 일을 하면서도 예술가이고 참 멋진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우럭을 한 마리를 통째로 고고 싶네요 그 다음에 딴장찌개 이게 우럭이 살이 독실톨실 찌었네 그지은? 간백하면서 먹어보니까 간장을 찍어야 돼 양념을 찍어서 이제 맛을 즐겨 볼게요 간장찌개 fruit nuev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